반갑습니다. 오늘도 32카운트의 포얼 댄스 태그 리스타트가 하나도 없어요. 자 첫번째 섹션 오른발 사이드 스텝 왼발 투 터치 사이드 스텝 투 터치 사이드 스텝 투 터치 그대로 제자리에서 밑 팍 오른발 왼발 4번 해주셔도 되고 그대로 부기 워글 백으로 스몰 백 백 백 해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. 다음 두 번째 섹션 그대로 오른쪽으로 스몰 점핑 하시면서 오른발 사이드 스텝 왼발 포얼 터치 그대로 히치 히치한 왼발 키킹 왼발 사이드 스몰 점핑 스텝 그대로 오른발 포얼 터치 그대로 히치 오른발 키킹 오른발 백 스텝 왼발 포얼 터칭을 하시고 그대로 왼발만 히트 트위스트를 인 아웃 인 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왼발 그대로 내려 놓은 것에 체중 뭉기시고 오른발 비하인드 터치 세번째 섹션 오른발 아웃 터치 인 터치 그대로 히치 히치한 오른발 내려 놓은 것 동시에 왼발 슬라이드에서 백 또 왼발 사이드 터치 인 터치 히치 히치한 오른발 내려 놓은 것 동시에 오른발 백 슬라이드 마지막 섹션 처그 4분의 3 턴 오른쪽 어깨로 뒤로 턴이 이루어져요. 그래서 오른발 터치 인 후칭 안에서 그대로 4분의 1 턴 8분의 1 턴 계속 눌러주시고 8분의 1 턴 마지막 4분의 1 턴 하시면서 9시를 보시고 사이드 스텝 왼발 포얼 내려 놓으시고 두 발 동시에 힐을 왼쪽으로 보냈다가 센터 돌아오시고 투게더 오른발 포얼을 두 발 힐 동시에 오른쪽 갔다가 센터로 돌아오시면 됩니다.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자 다소 뻔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 연습하다 보면 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.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화이팅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